한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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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역 한달의 방역 한달의 방역 한달의 방역 야 니 어디가노? 머리 깎어려요 막 머리 자르러 가는데 어디서 타고 가나? 에에에에 다니던 미용실이 있거든요? 거기 머리 자르는데 얼마나 하는데? 거기 남자 머리 한천 원씩 그 4? 야 너무 비싸다 내가 아는 이발소는 일살로 삼천 원이면 되는데 야 너무 비싸다. 내가 아는 이발소는 3천원이면 되는데. 3천원이요? 근데 이발소는 좀... 그런데... 출발…. 체크로 없음 예수 고춧가루 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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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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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에이커 에이 여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저..저기요 저 뒷머리는요 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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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보 아무도 하나 aran 걍 누가 를 와 came as elu 이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. . . 아... 아... 아아아아악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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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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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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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